안녕하세요 세중용스티비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5의 무료 게임 중 두 번째 게임이죠. 바로 CAUSE OF THE DEAD GATS. 죽은 신들의 저주인데 이거 약간 하드스필더 나는 게 좀 재밌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하던 게임인데 과연 어떤 게임인지 한번 맛보기 레츠기릿 하러 가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레츠기릿. 잊혀진 상황 입장. 저장할 술로는 아무도 없죠.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가봅시다. 오 비가 와 비가 와 잠도 안 와 이럴 때는 무조건 그냥 스킵입니다. 아 근데 스킵이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뿅 오 그래픽 약간 하드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달려가 달려가 이 문을 열면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뭐 그런 건가요? 문을 여시오 내가 와시오 끌려 들어가 끌려 들어간다 끌려 들어가 문을 여시오 다 불이 꺼져있으면 이게 어둑어둑해 어둑어둑한 거 싫어 불을 밝혀줘 나를 위해 불을 밝혀줘 어? 우린 다쳐버렸죠? 횟불로 아 화루에 아 이런 게 화루에 불을 붙일 수 있구나 오케이 맨 이거 근데 때릴 때 진동 같은 건 없어 조금 아쉽네요 근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인디게임이라서 그 정도는 조금 이해해줄 수 있죠 우리 오 탁 탁 탁 탁 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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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봐 패링 들어오면 팅 아우 씨 팅 기가 막혔고 팅 팅 오케이 맨 오케이 아 패링 타임이 되게 빡빡하다 들어와 봐 기가 막히고 좋고 좋고 어 패링이 있으니까 재밌겠다 자 이 튜토록 끝났습니다 자 갑시다 아 이렇게 무기를 얻을 수 있고 골드를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면 되겠다 그러면 무기를 얻읍시다 무기를 내놔 무기를 얻고 가봅시다 이제 골드 같은 건 얻어가지고 로그라크 게임들이 다 그렇지만 골드 같은 걸 얻어가지고 상점에서 아이템을 사겠죠 요호 피해 터치고 역시 나 이런 거 잠깐만 불을 붙여 불을 붙이시오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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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이고 피해 피해 바꾸고 이 자식 하나 둘 광 광 멋있고 멋있게 하나 오케 조꼬비치 들어와 패링이다 패링 아이씨 둘 셋 넷 짜씨 패링 안 망해 안 나완고 나한테 하나 둘 셋 당 총알 빵 오케 맨 총알 빵 둘 셋 넷 얘 너무 쎈데 하나 둘 셋 그리드 킬 삼 오케 맨 연속 킬이죠 이건 광 오케 맨 그리드 킬 기가 막히고 하나 둘 셋 넷 피하고 피하고 하나 둘 셋 넷 광 하나 둘 셋 넷 광 한방 더 광 오케이 스태미나 없으니까 조심하고 피하고 하나 둘 자 기다려 기다려 다시 불 붙여 어 화루가 없어 둘 셋 넷 광 아 화루 어딨어 아 화루를 주라고 화루 이건 뭐야 아 여기서 이제 무기를 얻을 수 있네 오케 맨 좋아 우리 깃털창으로 한번 갑시다 깃털창 주세요 깃털창 주세요 내 혈액을 받쳤어 내 피를 받쳤어 내 피를 받치고 깃털창을 얻었죠 오케이 문 열셔 문 열셔 호응 여기서 그 다음에는 특성이랑 골드가 있는데 특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특성으로 아 난 또 타락했어 타락 수치가 20이나 올라갔죠 으아 아 뭐야 뭐야 으어어 신성한 조약을 얻었어 뭔가 다키스 되는 느낌도 느낌도 나네 자 오케이 일단 처음에는 모르니까 뭔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그냥 하는거죠 어떤 느낌인지 몰라구 어 난 저주받았어 아 근데 다른건 좋은데 뭔가 특이점을 주려고 한거 같긴 한데 아 이거 화루에 불 붙이는거 짜잉난다 조코비치 오오 어 근데 다양한 함정들이 있어가지고 내 내 시대창을 받아라 아씨 내 시대창을 받아라 자식 아 아 오케이 맨 너무 어두워 불을 밝혀주시오 자 넘어가고 무기랑 알수없음 알 수 없음으로 한번oma 리스기릿 해봅시다 어어엉 살고 싶지 않아 아파 よう 셋. 광 하나 로아 서비치 일로와 하나 둘 셋 넷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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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하나 둘 셋 넷 상 하나 둘 셋 넷 황 하나 둘 셋 황 아 너무 아프고 죽어있냐 썩아 죽어 죽어 죽어있냐 썩아 죽어 죽어있냐 썩아 아 때리마 죽어 죽어 아 피하고 죽어있냐 썩들 자 자 자 자 오호 아 이거 썼었는데 피해 파이어볼 파이어볼에 대한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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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했고 아 여기 있었네 이거 이런 주무기 보조무기 양성무기는 이미 기타재를 가지고 있고 피하지마 와 씨 이리 봐라 아 이거 힐 힐 드는 새끼였네 이거 아 뭐 이상 이상하다 했어 이상하다 했어 이상하다 했어 와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 큰일났다 이거 주무기 중량 블레이드 오 이제 던지기 던지기 샷 블레이드 던지기 던지기 차차차 던지기 던지기 차차차 자 그리고 창 창 창 장거리 공격 장거리 공격 장거리 공격 피해주고 피해주고 장거리 공격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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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사비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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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서 좋고 아주 컨트롤 훌륭하고 이야 너무 좋은 컨트롤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로리언스 상대편 개빡쳤습니다 기가 막힌 컨트롤로 아이템 먹고 독수리 발톱 어 어 아 살거야 망했어 저기 타격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입어버렸죠 아 그래도 보물상대 날라갔나봐 아 너무 빡치네 그래도 챔피언 한번 보러 갑시다 이게 아마 1단계 보스겠죠 1단계 보스 자 오늘은 이 친구 얼굴까지 봐봅시다 오 군대 아 자크 517 피해 사냥꾼 제규웨이 챔피언 일로와 챔피언 한마디 와씨 으아 바로 죽었어 아아 짜증나 셋 으아 아 이런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형적인 로그렉처럼 그 앞에 있는 길을 선택해 나가면서 자기가 보상 받을 걸 받아 가면서 진행하면 되는 거 어떻게 안 지옵 죽으니까 이렇게 부활해주고 여기서 아마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마 그렇겠죠 느낌이 그래도 게임 자체가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하자에서 재밌게 하신 분들은 꼭 재밌게 즐길 수 있을 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한 번씩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뺏뺏 뺏뺏 뺏뺏